깜짝 놀랄만한 시즌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갈증한 병물을 쌓기워 달러 거침없는 손을 위호로 이제 새 역사를 다시 쓴다 승리는 우리 것이다. 천국의 백군을 전광판을 가르고 진위의 웃음 속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된다. 7구 스윙크로운! 4구 3뒤! 인비없게 타고! 다시 한 번 더 올렸습니다! 쿨카운트 피치! 바깥쪽 들어갑니다! 4구 3뒤! 주자는 스탑스! 2뒤! 그리고 자리면서 홈에는 던지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게 넥슨의 야구거든요. 2뒤에서 덫을 넣고 진짜 승부는 홈이었습니다. 오! 왼쪽으로 갑니다! 박경원의 크랩도 슬락! 단장! 또 갔습니다! 또다시 마루톤! 이번에는 주인공 대니돈입니다!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에이스는 건재하다! 함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점 오! 우리 같이 다를다! 우리 같이 싸운다! 우리 같이 싸운다! 이곳에서 역사를 기장해! 미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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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스탄! 미어로! 박정음이 오늘 경기를 이렇게 끝냅니다. 오른쪽 공원으로 멀리 멀림을 갑니다. 넥슨 히어로 2016 시즌 팬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항상 든든했습니다. 더욱 성장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내년에도 힘찬 응원으로 넥슨 히어로즈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